저는 혼자 방에서 뭐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사를 하고 제 방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꾸미고 또 조금 제가 꾸민 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가 한 인테리어를 제 방을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서 저 좀 칭찬해 주시라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사고 조립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화장대가 있고요 그림이나 사진이랑 필요한 것들을 걸 수 있게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괜찮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이걸 구매했는데 아주 좋아요 양털 이불 아주 아주 좋아요 밤에 여기서 잘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그렇다구요 제가 진짜 이거 이사 와가지고 어떤 가구가 어울릴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제 방이 처음 생긴 거잖아요 항상 이제 멤버들이랑 둘이서 쓰고 셋이서 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각자 방이 생겼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지르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노래를 한번 바꿔볼까요? 팬분들이 주신 LP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틀즈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쉿 쉿 쉿 저는 이렇게 그냥 마루정기 누워있는다 안녕 내일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자야겠어요 여러분도 자요 잘 자요 안녕 뿅 아이쿠 네 오늘은 슬기의 나 혼자 산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화장을 해보네요 어쨌든 지금 기초는 바른 상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변신을 하는지 아이쿠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 읊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메이크업의 순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눈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빙 으음 네 끝! 끝! 머리를 일단 말리고 오겠습니다. 끝! 끝!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나가볼게요. 안녕! 친구 만나러 가는 중 배가 고프다. 몹시 고프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지금 뭘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샤브샤브. 잘 먹어보자. 고기 육수를 만들어야 돼. 고기를 넣어야지. 비로소 맛있어야 돼. 제가 먹고 빠지고 싶은 거 아니야? 샤브샤브샤브. 맛보고 싶은 거 많은데 마셔보기 전까지는 모를지 추운 달달한 커피 마닌 그냥 우유 섞인 딸기 세상에 달콤한 교육이란 너무 많아. 너무 예쁘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니. 카페 갑니다. 하루에 마무리를 카페로. 카페도 착스. 카페도 착스. 우와. 난 되게 큰 줄 알았어. 고기 구구. 맛있겠다. 뭐하세요? 지금 낭만을 즐기고 있어요. 여기 지하위층인 거 아예? 이제 한 두세 달 뒤면은 스물여섯이다. 연습 중입니다. 다크서클이 지금 요만큼까지 내려왔어요. 연습에 쩔었어요. 한 지 얼마 안 됐어. 다크서클 주민. 초콜릿. 안 통전.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꾸며볼 거예요. 니가 이거 줬어요. 여기다가 사진들이랑 그림들을 같이... 알겠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아놨던 여러 가지 사진들과 그림이 있거든요. 조만간 예쁘게 그림 그려서 또 올릴게요. 자 완성! 이제 여기 차곡차곡 그림들을 모아야죠. 너무 옛날에 그린 거다. 다. 승환이가 생일날 이거 진짜 감동. 이건 진짜 감동. 이런 거. 왜 그 러브짱 알죠? 제가 이게 회사 프린트기로 했는데 프린트에 잉크가 없었나봐요. 흑백으로 나오고 잘 안 나오니까 아이라인만 이렇게 썩 그려줬어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녕 너의 생일 정말 축하해요. 우리 앞으로 더 친한 사이 하자 하자. 먼 년이 흘러 나 절대 잊으면 안 돼. 사랑해 하트. 이거 이거 자르는 걸 저한테 들켰어요. 이게 바닥에 굴러다니더라고요. 요 하트들이. 평생 친구 인증서. 이런 거 받은 게 처음이라서 진짜. 제 최애 편지예요. 너무 소중한 편지. 이건 왜 갖고 있는 거지? 이거는 내가 가방에 붙이려고 샀나 보나. 2012년. 제가 연습생 때 받았던 편지예요. 팬분들이 저한테 줬던. 약간 추억의 상자예요. 주연 언니가 준 편지예요. 나름. 되게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슬기의 오늘 하루 끝. 치즈. 또 치즈. 오해. 너 오른쪽을 걸으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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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진자 밀크티인가. 응. 진짜 밀크티. 짠. 하하. 머리도 되게 탕돼. 하하. 오늘도. 오늘도 즐기는 카페를 안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둘 꽃이라고는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대 작은 창가에 화분이 들게요 아무 말 못해도 말할 수 없어도 오늘은 제가 놀란의 수제비를 만들 거예요. 다 제가 못 만든다고 못 먹겠다고 하는데 넌 먹겠지. 이번에는 이거 힘을 빌릴게요. 맞아요. 망해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만져놨어. 수제비 너무 맛있겠지. 감자 수제비 가루입니다 여러분. 왜 수제비하고 싶었어? 그냥 내가 항상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내가 못 만드는 줄 알잖아. 오 야 반죽이. 야 덜 찬져. 아직 아니야? 그래? 쌩유. 빼리 감사. 자! 1 라운드. 완성. 슬기, 수제비, 만들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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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화이팅! 2라운드 재료 손질 감자 홍고추 이거는 청양고추인가? 애호박 표고버섯 양파가 있는데 양파는 안 쓸래요 반달 모양으로 재료를 다 손질을 해봤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려내서 재료를 몽땅 넣어볼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수제비 완성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투하 벌써 맛있다 먹을래? 여기다가 벌써 맛있어 어 잠깐만 한꺼번에 같이 이 청양고추에 칼칼함을 좋아하거든요 뭐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 아까 만들었던 반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얇게 뜯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죽이 위로 떠오르면 익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세월에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국물이 다 쫄았어요 이거랑 진짜 맛있는 김치랑 먹으면 진짜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봤을 땐 조금 뭔가 별로인데 제가 데코로 해줘야죠 완성! 드디어 수제비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걸 먹어볼 사람이 필요한데요 제가 멤버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리구요 네 아주 준비가 안된 관계로 It's me 아주 고추까지 이렇게 썰어 넣으셨어요 대단하네요 아주 대단하죠? 네 맛을 먹어볼게요 먼저 국물 깊은 맛 오 아니 왜그래 아니 왜그래 아 진짜 아니잖아 아니야 거짓된 리액션이 아니야 이거 들이마실 수가 없어 숨을 어떡할거야 아니야 목에 닿는 순간 아주 짜릿하네요 짜릿해 이거다 여기 막 타들어가는 그런 고추 맛 아 맛있어요 새벽 새벽 12시에 먹을 맛은 아닌 듯하나 뭐 얼큰하고 맛있네요 음성 맛있다고 많이 표현을 해줘요 음 맛있다 마트 다녀서 아 비밀인데 뭐야 아 비밀인데 너무 아 비밀인데 아 비밀인데 하지만 내가 반죽도 하고 내가 이거 다 손으로 뜯었어요 손으로 씻었냐 손으로 씻었냐 나 똑같아 먹으려고 하는데 나 먹으려는데 갑자기 내일 그거 제가 손 씻어 손 씻어 손 씻어 손 맛이 느꼈는데 아 진짜 웃겨 맛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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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